안녕하세요 젠128에서 셰프로 있는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젠128에서는 천연효모를 사용한 수제버거와 천연효모빵, 꿀을 사용하여 만든 잼, 설탕이 안들어가는 음료수, 맛있는 커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제버거와 저희 젠128의 수제버거의 차이점은 저희들이 직접 배양한 천연효모를 가지고 수제버거의 빵을 만들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고 버거의 맛을 더욱더 향상시킨 그런 수제버거입니다 천연효모는 건포도와 물을 사용해 액종을 만든 뒤 그 액종과 밀가루를 섞어 숙성을 시킨 후 그 숙성된 발효종을 가지고 수제버거의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젠128은 성경에 있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이곳에서 음식을 즐기시는 분들이 삶의 활력을 얻고 기쁨을 얻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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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